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에서 50% 정도 더 내야 합니다.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와 조재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 가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응급 상황으로 마취나 처치,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의 50%의 가산금이 붙고 동네 의원과 약국을 찾을 때도 30%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.